1위 후보와 함께 날아온 봄인, 예은입니다. 이번 주 1위 후보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아이즈원, 우리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미, 하나하리의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컴백한 지 일주일 만에 1위 후보에 오르셨는데요.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컴백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1위 후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위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모두 위즈원 덕분인 거 아시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위즈원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즈원 타이틀곡 환상동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상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특별한 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디즈니 영화 속에 다양한 공주들로 변신한 아이즈원의 환상동화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12명이 각각 어떤 캐릭터로 변신했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1위 공략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저번 활동 때는 다 같이 하트 세리머니를 해서 화제였잖아요. 이번엔 또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저희가 1위를 하게 된다면 각자 맡은 공주 컨셉에 맞게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이즈원의 공주로 변신해서 포즈 및 노래하기의 세리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2명의 공주로 변신한 아이즈원의 무대, 우리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즈원의 무대를 만나기 전에 뮤지크댱크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 빤빤즈의 스페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아이즈원의 신비로운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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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